안녕하세요. 키네마스터 앱에서 오디오 파일 즉 음악 파일을 볼륨을 원하는 지점에서 볼륨을 내렸다가 혹은 높였다가 자유자재로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인 상세 볼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. 터치하면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. 자 여기에서 제가 플레이 해볼게요. 플레이 하면 앞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. 무음입니다. 무음인데 여기에 말이 나와요.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비가 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이렇게 말을 넣었어요. 말을 넣은 이 부분에서 배경음악의 볼륨이 낮아져야 되겠죠. 그래야 말이 중심이 되어서 발음이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핵심이므로 배경음악은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진행해서 말이 끝날 때 다시 볼륨을 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이 끝날 때 다시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. 그러한 작업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볼륨을 배경음악을 배경음악의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걸 일단 맨 앞으로 가두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음악을 가져와야 되겠죠. 배경음악을 가져와서 상세 볼륨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음악은 오디오를 터치합니다. 오디오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. 오디오를 터치해서 왼쪽에 이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의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.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면 폴드가 있어요. 이 폴드를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 파일 음악 파일이 쫙 목록이 다 나옵니다. 터치해서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요.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오디오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. 여기에서 저는 nr-only라고 써는 이 폴드. nr은 제가 no copyright 즉 저작권은 음악이다. 이 뜻으로서 이게 저작권은 음악을 모아둔 폴드입니다. 자 이걸 터치하겠습니다. 터치해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알리고로라는 피아노 연주인데 약 34분 정도까지 제가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. 자 이걸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. 툭 터치해서 한 다음에 음악이 들리죠.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가져오게 됩니다. 자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음악이 타임라인에 왔죠.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. 제가 닫았구요. 그레인을 플레이 해보면은요. 처음에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. 볼륨 100% 겠죠.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의 녹음말과 음악이 막 섞여서 납니다. 이때는 배경음악의 볼륨이 낮아져야 되죠. 그래서 이걸 조절하려고 합니다. 이런 상세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점은요. 이 맨 뒤로 가서 타임라인에 맨 뒤로 가서 이 음악 오디오 파일을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. 이걸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해놓으면요. 상세 볼륨을 조절해서 나중에 이걸 자르면은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뒤틀레벨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먼저 잘 잘라야 됩니다. 자르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음악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여러 메뉴 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. 쭉 내려가면은 여기 트림 앤드 분할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가입 메뉴가 있죠. 이걸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여기에서 옵션이 세 가지가 나왔죠. 하나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. 왼쪽 트림 오른쪽 트림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 헤드 기준선에서 오른쪽을 없앨거죠. 그래서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. 오른쪽 트림을 툭 터치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악이 일단 자르는 것이 먼저입니다. 이렇게 하고서 다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니다. 맨 앞으로 가서 타임라인의 이 음악 파일 있죠. 음악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터치합니다.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여기에 상세 볼륨이라는 메뉴가 떠요. 이 상세 볼륨으로 배경음악을 조절합니다. 자 상세 볼륨을 터치를 하겠습니다. 상세 볼륨을 터치를 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. 상세 볼륨하고 100% 이렇게 뜨고 이렇게 화살표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. 자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자마자 타임라인에서 맨 앞에 보면 조그마한 반응 같은 조절점이 일단 생겼어요. 그래서 처음에 100%로 볼륨이 시작되어야 되죠. 시작되고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타임라인을 이렇게 밉니다. 밉에서 사람의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. 화면에 보세요. 글자도 나오죠. 여기 보세요. 글자도 나오고 이 글을 읽어주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볼륨을 낮춰야 되겠죠. 여기서 낮추는데 낮추는 이 부분에서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낮춰버리면요. 한 20% 라든가 30% 정도 낮춰버리면 여기에 곡선을 보세요. 이게 볼륨선이 있잖아요. 이렇게 쭉 계속 낮춰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 조절점이 여기 조절점 키프레임 변곡점이 생겼잖아요. 이것을 일단 없애겠습니다. 이걸 없애려면은 조절점을 없애려면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. 마이너스란 이것을 터치하면 없어집니다. 터치해서 없앴요.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이 100%로 왔죠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00%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춰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조금 이동시켜 가지고요. 여기에서 100%를 하기 위해서 100%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있죠. 이것을 터치합니다. 여기 플러스는 더하기 플러스는 변환점 키프레임을 넣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더하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변환점이 이렇게 생겨요. 하얗게.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00%가 되어야 되겠죠. 이렇게 여기까지 100%가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말이 나오니까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. 이것을 쭉 낮춥니다. 대개 50% 정도 낮추면 상당히 크게 들려요. 그래서 제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한 25% 정도 갖다 놓고 해 보겠습니다. 25% 25% 갖다 놓는 것이 잘 안돼요. 이게 손을 뗄 때 딱 25%가 돼야 되는데 25%에서 손을 떼면은 바로 또 이게 25%가 됐어요.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이 볼륨선이 아래로 쭉 내려왔죠. 내려왔는데 쭉 진행이 되면요. 점점 서서 올라옵니다. 쭉 이렇게 하면은요.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말이 있잖아요. 여기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볼륨을 여전히 25%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현재 25%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로 터치합니다. 더하기로 터치하면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깁니다.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겼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볼륨이 다시 정상으로 높아져야 되겠죠.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 보이죠. 이것을 100%로 다시 올려버립니다. 그러면 여기 화면에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아래쪽이 25% 위로 올라와서 100%까지 이렇게 변화됩니다. 그리고 이게 끝까지 100%가 되는 겁니다. 이 끝에 가서도 100%가 여전히 되어 있죠. 지금 보세요. 이와 같이 상세 볼륨을 조절합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. 자, 이걸 저장합니다. 저장하기 위해선 뒤로 가기로 합니다. 뒤로 가기를 하면 저장이 됩니다. 한번 더 하면 되죠. 그러면 상세 볼륨 선은 보이지 않아요. 여기에 보이지 않고 플레이 해 볼게요. 자, 플레이 하면 노래가 곡이 100% 정상으로 나옵니다. 여기서부터 말이 나옵니다. 가는 길 멈추지 마라.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음이 오디오의 볼륨이 확 줄이 들죠. 우리가 아까 25%를 했잖아요. 여기서 들어보고 25%가 높으면 더 낮춰야 돼요. 20%로. 너무 낮으면 30%를 올린다던가 이렇게 하세요. 계속 플레이 해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말이 진행될 동안에는 25%로 볼륨이 됐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자 보세요. 끝나는 부분에서 플레이 해 볼게요. 플레이 하면은 따로 나아가라. 양광고슴. 자, 그래서 말이 끝날 때 음이 25%에서 100%로 확 올라오죠. 이렇게 상세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르지 않고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 해 가면서 플레이 하는 지점에서 스톱 해 가지고 볼륨을 조절해도 됩니다. 이상 상세 볼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래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